넣어봐 한번 형이 어디갔지? 오케이 좋아 자 지금부터 나랑깨랑 퀵뷰를 걸고 자 여기서 한번씩 해서 진 사람이 퀵뷰를 시청자분한테 쏘는거구요 자 여기 사람있으니까 일단 다른데로 오케이 자 나부터 간다잉 자 간다 야 채팅치지마 끙끙아 자 어 못는다 분명 못는다 오 여기 없다 오 여기 없다 됐어 이쪽에서 가자 자 지금부터 나랑기랑 4개 갑니다 자 간다잉 못난다 분명 자 1대0 좋았어어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기쁨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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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나랑께 너야 니 차례야 제발 잠깐만 제발 제발 오왓! 짱! 넣었다 넣었다 1대1 5점 내기 5점 내기 끄져 끄져 니들 끄져 자 2라운드 자 내 차례 못난다 분명 못난다 못난다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들어가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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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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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? 언제 들어갔냐? 아씨 오케이 2대2 갑시다 좋아 좋아 2대2 아 뭐냐 자 이번에 다시 팡이야 너 꺼져 너 전루가 던져빨리 오케이 아 안들어갔죠 바로간다 바로간다 아 나이스 자 2대2 못넣고요 다시가 다시가 좋았어 이분 내 차례에요 못넌다 분명 못넌다 못넌다 쭛 아 못넣네 못넣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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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빨리가 빨리가 조금만 더 오케이 좋아 넣었다 좋아 좋아 나이스 3대2 좋아 2차례 난다 논다 논다 넣었다 넣었다 좋아 좋아 오케이 흥미진진하구만 3대3 3대3 좋았어 자 끙끙이 잡고 넣네 오지마라 제발 자 4차례 비켜 가리지마 가자 놀아 왜이렇게 잘 들어가 나도 들어 어우 자 4대3으로 이기고 있구요 자 안되 놓치마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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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간다 간다 간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아 뭐야 빨리 넣어봐 자 3 2 못넣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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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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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다 아 뭐야 아 안들어갔죠 자 이제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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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나이스 게이드 좋아 내 차례요 마지막에 여기서 끝내줘 깔끔하게 하 미친 자 안들어갔다 안들어갔다 갑자기 감각을 잃었어 지금 가다 들어갔 수고수고 오케이 이런 하아 아 제발 제발 넣지마 제발 안돼 나이스 야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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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좋았어 갑니다 다시한번 못넣는다 못넣는다 분명 이거 나이스 안들어갔어 안들어갔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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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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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오케오케 좋아 다시한번 꼬리 아 양가지냐 나이스 이거 이번엔 넣었다 이거 이번 넣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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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킥스 쏴 넣었다 넣었다 야 아 왜 말이 없어 왜 말이 없을까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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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카이형 멘탈 터짐? 아 내가 한번더 던져져 이렇게 안들어가네 자 한번만 더 왜 안들어가 카이형 멘탈 터졌어 지금 안녕하세요 카이형 왜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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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왜그래 형 왜그래 자 제가 왔습니다 뭐 계속 쓰고 있는거 같은데 아 기분탓? 응? 아냐 자 제가 제가 이겼고 일단 뭔 이겨 아 졌어 내가 오 아 진짜요 여러분들 제가 졌어요? 오 시청자분들 제가 졌어요 시청자분들 제가 졌어요 당해졌지 시청자분들 의견을 들어봅시다 제가 졌어요 여러분들 제티고 쳐주세요 빨리 빨리 제티고로 다 내라 하는데 인생은 가끔씩은 거짓말을 찾는다고 스티커하게 감사합니다 형이 졌는데 왜그래 여러분들 가끔씩은 거짓말로 쳐줘야되요 인생은 그런거에요 좋은 거짓말이 있는거에요 여러분들 너무 솔직하게 살면은 안돼요 형 내가 마음에 찔려서 그런데 나 사실 두번째 안 넣었어 아 그거 다른사람이 넣은거야 내가 넣은거 아니라 아 나랑께 비겁하다 그거 다른사람이 넣은거 내가 넣은거처럼 말했어 아 이거 안되겠어 이거 4대4다 이거 진짜 알았어 알았어 사이에서 가 오케이 자 마지막이다 그럼 이거 하 진짜 마지막으로 가자 그럼 그래 여기 말고 여기도만 나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한테 솔직하게 말했어 4대4래요 자 여기서 진지하게 마지막 왼쪽 부라를 걸고 갑시다 왼쪽 부라를? 마지막을 가위바위보 하자 진짜?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내가 가위바위보 하면 채팅하고 치는거다 어 잠깐만 스카이프? 오케이 어 가위바위보 다시 하지마 하지마 일단 나 이거 채팅 법화채팅으로 쳐 법화채팅으로 쳐 법화채팅으로 하니까 오케이 가위바위보 어 아니 스카이프채팅 말고 법화로 아 법화채팅으로? 응 아 오케이 남자는 주먹이죠 여러분들 남자는 주먹이죠? 오케이 남자는 주먹이죠 저 진짜 주먹납니다 저 진짜 주먹내요 전 남자니까요 오케이 오케이 빨리해 가위바위보 형 뭐야 어 잠깐만 잠깐만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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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남자는 주먹이지? 어 남자는 주먹이야 자 가위바위보 와 아 비겁받아 뭐가 니가 먼저 보냈어 뭐가 비겁받아 야 남자는 주먹이라 했잖아 니가 분명 형도 남자는 주먹이라 했잖아 나는 니가 먼저 볼을 내셨니까 낸거야 아 있어 다시 가자 오케이 형들은 진짜 주먹 갑시다 남자는 주먹이죠 역시 남자는 주먹이지 어 남자는 주먹이죠 자 가위바위보 아 그렇지 좋아요 괜찮아요 이거는 제가 그 하수한테 주는 핸드캡이고요 선 선점 간다 선점 자 빨리 너가 빨리 가 빨리 가라 오케이 간다 간다 이거 넣는다 넣었다 넣었다 이거 넣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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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시청자 여러분들 추천만 한 번씩만 안 누르시고 감사합니다 왜 왜 갑자기 말을 돌리지 넣었다 나 분명 넣었다 여기 어디지 그래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줄게 형 이번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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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으면 돼 무승부 처리해줄게 어? 이번꺼 넣으면 돼 연장전 가자 연장전 이번꺼 넣으면 연장전 가자네요 나랑기가 지금 어 기회를 줬는데 지금 후회하게 만들께요 원래 한 번 하면 그 다음 터를 해야해 자 여러분들 저한테 기회를 모아주세요 저한테 원기옥을 모아주십쇼 원기옥은 개불 자 갑니다 못난다 못난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정방향 틀렸 나이스 자 연장전 갑시다 오케이 알겠어 넣는다 넣는다 내 여기서 넣는다 들어갔다 들어 어 아싸 나이스 자 이제 내 차례죠 이번에 안돼 안돼 안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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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오 진짜 길을 충전했는데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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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번엔 이번에 내가 넣는다 간다 간다 이거 넣었다 넣었다 와봤어! 파리미 따라왔어! 그렇게 너무 많은데 아아... 농구왕 카이의 실력을 보여주지! 갑시다! 안돼 안돼! 들어가면 안돼 안돼!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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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나이스! 아 어따 쏟으시나요? 농구 골대가 하늘에 있어? 어우 미친... 제발 제발! 잠시만요! 기다려봐요! 제발! 왜그래 왜그래! 잠시만요! 아 갑니다! 넣습니다!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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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꺄이! 나이스! 나이스! 아! 못 갖춰!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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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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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야! 이거 왜 안들어가! 아! 야! 가리지마! 가리지마! 안되겠어! 안되겠어! 와! 여기 너무 많아! 여기! 여긴 너무... 너무... 너무 많아! 아! 포도! 포도 하나! 오케이! 자! 갑니다! 아! 제발! 상대수 갑니다! 상대수 갑니다! 상대수! 자! 뒤에서! 좀더 뒤에서! 자! 갑니다!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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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인! 건배! 제발! 안들어가죠! 자! 나 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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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다! 으아! 나이스! 못 넣었죠! 아! 이런... 아이! 길 막읍니까! 시청자분들! 이중도 많은데? 이중도 많아! 딱지 마시오! 다 많은데? 대기한 새끼 많아! 아! 여기서 하자! 그냥! 안되겠다! 야! 시청자수 많다! 제발! 제발! 이중은 이거 카이버프인가요? 이거? 뭔 카이버프... 그러게... 방제를 이렇게 해놨으니... 제발! 저기 들어가지마! 제발! 안 돼! 안 돼! 아! 나이스! 간다! 이거 넣었다! 이거! 분명 넣었다! 이거! 어? 아! 아깝다! 왜 안 넣어? 제발! 에베베베베베베베베! 가라앗! 나와서 난! 나이스! 아! 이번거 진짜 넣었다! 이번거 개빌이다! 개빌이다! 어어! 좋아! 형 그거 채팅창으로 막... 크... 아 이거는... 이것도 실력이야! 뭔 실력이야 그게! 아닙니다! 이제 꾸린 너... 이제 게임을 끝낼 때가 된거 같은데요 이제! 아 이제 내가 게임을 끝낼 때가 됐지! 아! 자! 좋아 좋아! 저는 여기서 할게요! 나랑 함께하는데 클래스로 보지고 싶다! 좀 더 3년 수수로 뒤로 가서 할게요! 아... 괜히 욕심부리지마... 자! 3 2 1 갑니다! 음! 아하하하하핳하핳하핳ㅎ 아휴ㅣㅣ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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ㅣ 자 깔끔하게 이겼습니다! 자 나랑꽤가 저한테 실수를 했어요 결국에... 자 나랑꽤님께서 이제 여러분들께 QP를 쏠겁니다! 형! 응? 흫ㅎ흫ㅎㅎㅎㅎ 형 잠깐만.. 자 이제 나랑꽤가 시청자분들께 QP를 쏠예정이구요. 잠깐만 나 퀵피 어떻게 쏘는지 몰라 아 이거 바보 아님 인드라